오늘 6월 17일 목요일 글로벌 라이브 먼저 중국 시장 마감 상황 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미래의 새 친구는 대치 WM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 프로님.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유 그런데 헤어스타일이 아주 깔끔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모양이에요. 매일매일 뭔가를 세팅을 한다는 게 저도 지금 머리가 약간 좀 아침부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엉망이 좀 돼가고 있는데 우리 최홍석 매니저님은 항상 그 단정한 모습 어떻게 유지하실까요? 특별한 비법은 없고요. 가능한 짧은 머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본인 머리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렇게 고정이 잘 돼 있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하여튼 우리 최홍석 매니저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따뜻했던 중국 시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 중국 시장 조금 플러스 마감에서 붉은색으로 물들이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네. 오늘 정 프로님께서 입으신 분홍색 셔츠와 분홍색 자켓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 오늘 그 자켓 컬러만큼은 좀 따뜻한 중국이었습니다. 아. 자켓 색깔대로 갔군요. 네. 오늘 본토 시장 한 0.2% 정도 소폭을 났고요. 네. 지수 자체는 큰 폭의 상승은 아니었지만 최근 3일간 시장의 지수가 좀 가파른 조정을 받은 이유였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하루였는데 다행히 낙폭이 컸던 성장주례들의 좀 가파른 반등이 확인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상해본토 시장은 0.2%였지만 심천시장은 1% 이상 올랐고요. 성장주들 일부들은 전해를 낙폭을 다 만회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홍콩 항생지 수도는 0.4% 정도 올라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반등에 대한 희망이 조금 모이는 그런 하루였고 좀 눈여겨볼 만한 이벤트가 어제 좀 공포스럽게 많이 빠졌던 게 배터리 대표 기업인 CATL 링더스다이와 BRD가 어제 많이 하락했었는데 어제요? 네. BRD가 어제 9% 넘게 하락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오늘 하루 만에 10% 상한가로 바로 메이크업하면서 역시나 중국 시장의 변동성 엄청나다. 보통 그 정도로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10%의 낙폭이 나오면 위축되기 마련인데 오늘 아랑곳하지 않고 BRD는 바로 10% 상한가 나오면서 전해를 낙폭을 다 만회하고 거래량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하루 10% 빠지고 하루 10%로 역시 중국이다. 화끈하다. 그런 점점 나가버렸고요. BRD. 네. BRD. 만면에 미소를 지으시는 그 모습. 주식 이렇게 하는 거인 모양입니다. 성공하셨나요? 매수하셨습니까? 아, BRD. 정프로의 시간이 정말 이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국내외 주식을 지금 망라해서 정프로 대단한데요. 아, 정반꿀이 극복된 건가요? 아, 정반꿀이 이제는 옛 얘기입니다. 아, 정반꿀은 저도 이제 아련한 추억의 단어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네. 정프로의 위소를 보니까 BRD 비중 축소의 시간이 좀 다가오지 않나요? 아, 맞습니다. 불안감이 좀 다가오고요. 네. 그리고요. 그런 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 외에 좀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 시장에 BRD나 닉더스달 같은 배터리 기업들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시장은 오늘 주목을 받았던 섹터는 단영콘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일리가 나오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네. 반도체 산업에 조금 중요한 뉴스가 있었던 게 블룸버그발 뉴스가 나왔던 게 시진핑 주석이 대미 반도체 경제 정책의 최종 책임자로 류호 부총리를 임명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갑자기 굉장히 뜨거운 하루를 보냈고요. 류호 부총리가 대미 반도체 경쟁 정책의 총괄자가 됐어요? 맞습니다. 사실 류호 부총리 같은 경우는 현재 시진핑의 어떤 액션을 취할 때 가장 신뢰받고 있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정책 총괄로 지명된 부분이 시장의 기대를 한껏 모으는 모습이었고요. 실제로 그 뉴스가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를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반도체 장비주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 북방화창 혹은 베이팡화창으로 불리는 종목이 10% 급등했고 파운드리 기업 중에 두 번째로 큰 회사인 화홍반도체는 10% 급등 그리고 파운드리 중에 가장 큰 회사인 SMIC도 최근에 굉장히 주가는 지지부진했는데 오늘 5% 이상 올라서 섹터 전반이 거의 5% 정도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이 외에도 대부분의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 다 10% 가까운 상승을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목숨 걸겠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군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오늘 좀 중요한 뉴스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 파운드리를 대표하는 기업인 SMIC 같은 경우에도 사실 미중 무역 분쟁 과정에서 시장의 기대감을 많이 모았다가 급락하는 국민이 나오는 최근이었거든요. 최근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했었고 최근에 고점되면 여전히 한 40%는 밀려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거래량도 조금 의미 있게 나왔고 상승폭도 의미 있게 나왔었고 그리고 아직 확인된 뉴스는 아니지만 현재 중국 정부가 기술산업 육성 관련해서 약 한 천조에 가까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대부분이 반도체조로 좀 쏟아부을 수 있다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서 과거에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에 의한 중국의 노력들이 올해도 굉장히 강한 스탠스로 나올 수 있다 관련 뉴스가 시장에 유입되는 그런 하루였고요. 그런데 과거에도 사실 중국의 성장주들 그리고 중국의 텐배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은 정부의 공격적인 정책 지원이 아주 좋은 토양이 돼주고 거기에서 굉장히 거대한 기업들이 나오는 패턴이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는 정부의 육성해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반도체 쪽도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은 조금 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이렇게 중국의 정책이 정해지면.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화홍 반도체가 최근에 차트가 어느 정도 안정됐고 조정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강한 상승이 나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위치였고요. 화홍 반도체? 네. 화홍 반도체라고 네이버에서는 검색되기도 하고 화홍 반도체라고 중국의 파운더리 비즈니스에서는 넘버2 정도 하고 있는 두 번째 정도로 큰 회사입니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SMIC이 오히려 약간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SMIC도 시장에 관심은 좀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꾸 뭐라고 그러죠? H 이거죠. 창을 좀 보고 있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정프로님의 높은 관심도가 또 다시 한 번 정방구리 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극복이 될지 저도 추이를 내시켜보겠습니다. 대단한데요 정프로. 그리고 또 중국의 뉴스들도 많이 좀 쏟아졌죠? 네. 오늘 그래도 시장에 반등이 나오니까 오히려 뉴스가 조금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뉴스 중에 하나가 길리 자동차의 CEO 인터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기차 브랜드인 지커 001이 예약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예약 수요가 너무 넘쳐서 올해 연말까지 출고될 주문량을 초과한 상태로 갑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상황이고요. 길리 자동차. 지리 자동차. 맞습니다. 네. 어차피 여기서 볼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폴스타라는 굉장히 탁월한 전기차 브랜드가 있잖아요. 볼보 같은 것도. 그런데 길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커라는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수요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수요가 강한 데에 비해서는 또 최근에 자동차용 반도체가 공급 부족에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쇼티지도 있고 해서 강한 수요도 조금 확인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또 반도체의 공급 부족도 조금 아직은 해결되지 않던 걸 확인할 수 있는 뉴스라서 자동차 산업을 보는 분들께는 조금 중요하다고 볼 만한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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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또 어떤 뉴스 있습니까?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여전히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에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중국 당국도 최근에 강한 어조로 반복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어떻게든 잡겠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국가통계국 통해서 원자재의 가격 상승이 계속 PPI를 올리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마진 압박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완화시킬 만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고 여러 본 보도가 나오고 있고 정부 비축분을 새롭게 배포한다는 뉴스 나왔지만 그 외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적인 성격의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배팅하는 포지션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할 수 있는 뉴스라서 가격 추이나 아니면 최근 뉴스 추이를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꺾이거나 혹은 굉장히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맞습니다. 정부 정책의지는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FOMC 얘기도 좀 해주시긴 해야죠? 네. 아마도 전일과 FOMC 결과 많은 매크로 자료나 뉴스 통해 접한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 업데이트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전일 FOMC 회의 결과는 시장의 기대보다는 다소 매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 자체가 별 이벤트 없이 지나갈 거다. 혹은 지난번 FOMC 회의와 거의 같은 정도의 뉘앙스일 거다 정도 예상이었는데 그것보다는 다소 점도표에서 2023년도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이면서 시장이 약간 긴장하는 모습이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역시나 시장이 예상대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로 의사결정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자산의 매입 정책 자체도 현재 국채 기준으로 매월 800억 달러 그리고 모기기 기준 400억 달러를 매월 자산 매입하고 있는데 그 역시를 유지하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액션의 변화는 당연히 없는 걸로 결론이 나왔고요. 월 1200억 달러를 계속 풀고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부담을 느꼈던 부분은 우선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듯한 뉘앙스가 많이 있었고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일시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예상보다는 조금 강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점도표에 대해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위주가 더 다수의견이었는데 이번 점도표에서는 2023년 금리 인상 쪽으로 의견이 많이 돌아서면서 2023년 금리 인상에 거의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18명의 연중위원 중에서 13명이 2023년 금리 인상에 동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의미하는 부분은 연초보다는 현재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상의 시점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고 아마 연준의 정책 정상화 금리 인상의 경로가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어젯밤 시장에서 결과 나왔을 때 FMC의 성명서 발표하니까 10년물 국채분리가 바로 대략 1.5% 중에서 1.6까지 그냥 0.1 CPP 정도가 바로 튀었거든요. 그러면 시장도가 1% 가급 금락이 나왔다가 다행히 그래도 파월 의장이 시장과의 소통을 위해서 좀 코멘트하면서 약간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었고요. 파월 의장의 코멘트 들어보면 그래도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좀 완화적으로 비둘기적으로 많이 좀 소통한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FOMC가 다소 약간은 조금 아주 비둘기적인 얘기는 아니었던 그런 느낌이 살짝 있었으나 그래도 시장을 굉장히 조심조심히 다루는 모습은 분명히 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FOMC의 모습이었고 자동차 산업 관련된 이야기를 아까 좀 주실 것 같은데 그거 좀 당겨서 주실 수도 있습니까? 네.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문제는 6월에 FOMC 이벤트가 지나가고 나면 시장 일단 유동성 관리 이벤트는 지나간 이벤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 시장 동안은 FOMC의 어떤 성명서 발표나 내용에 대해서 시장이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걸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이번 주 남은 기간에? 네. 이번 주 남은 기간에 아마도 유동성 정체 환경에 대한 점검 그리고 그 영향력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될 거고 아마도 다음 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FOMC 이벤트는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시장의 관심은 또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그러니까 숫자의 관심을 가지는 시장으로 조금 변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재 다수의 의견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이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유동성 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다음 주도주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또 하게 될 거고요. 유동성이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시장이 하면 그 다음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가 누구냐 그걸 찾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핵심은 결국은 2분기 실적 발표 혹은 분기 실적의 가이던스가 상향되고 있는 업종에 관심을 조금 더 가지게 될 것 같고요. 그 업종이? 그 업종 중에 하나로서 자동차 관련 섹터도 최근에 추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서 관심을 조금 가져볼 만하다는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최근에 조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최근 CPI가 굉장히 가파르게 높게 나오는데 1순위를 기여하고 있는 게 중고차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분이 가장 높은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에서 제일 많은 상승분을 보였었던 중고차 가격 상승. 네. 미국의 중고차 가격이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결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요를 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걸 조금 의미를 해석해 보면 이제 코로나 국면으로부터 회복하게 되는 국면에서 수요가 회복되게 되는데 그 수요가 회복된 순서가 보면 처음에는 의류나 화장품이란 거 조금 가벼운 물품들이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요. 가장 먼저 소비가 확인된 건 의류 쪽이었거든요. 어쨌든 외출 안 하다가 외출하려고 하면 쇼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작은 지출이잖아요. 10만 원 단위, 20만 원 단위 지출이라고 하면. 크게 마음먹지 않아도 가능한. 맞습니다. 그다음으로 조금 눈여겨봐야 될 지출이 사실 가전 같은 제품들. 그러니까 200만 원 혹은 300만 원 정도의 소비자 결정 단위 수요도 회복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TV,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가전기업들. 메이디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최근에 좋았었고 조금 큰 단위의 의사결정도 수요 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큰 단위의 의사결정이잖아요. 이 자동차라는 걸 교체하거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소득도 회복이 돼야 되는 거고 장기적인 의사결정인 건데 최근에는 자동차 시장에서도 수요가 조금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라서 어떻게 보면 수요 회복의 랠리의 마지막 부분에 자동차 쪽이 조금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도 조금 드는 그런 요점입니다. 가장 덩치도 크고 좀 사람들이 그래도 좀 고민 고민 더 하다가도 이제 자동차로 소비가 갈 만한 상황이 분명히 좀 된 것 같다. 맞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중고차 가격 지수가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재미가 있는 건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중고차 판매하는 기업들만 돈을 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완성차 기업들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수혜를 받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완성차의 수혜는 뭐죠? 왜냐하면 중고차 가격들의 지지가 높아지고 중고차 수혜가 많아지게 되면 완성차 판매업장에서는 완성차를 판매할 때 지불했던 인센티브 그러니까 완성차를 구매하게 되면 현금을 조금 지급해 준다거나 딜러 전할 때 이렇게 얼마씩 주는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프로모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할부를 할 때 무이자 할부를 해 준다거나 이런 금융 프로모션이나 할인 프로모션을 예전보다 더 줄여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무이자로 주고 이르면 결국 그 금융 비용을 자동차 회사들이 떠안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완성차 업체에서 금융 부분의 마진이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부분인데 최근처럼 중고차 가격을 견주하게 버텨주면 금융 관련한 마진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자동차 스톡 커버한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만약 자동차 기업들이 서프라이즈나 실적 성장이 나오게 되면 이게 금융 부분의 수익이 예전보다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레포트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의외로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이 우리의 기대보다는 조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이고 그런 걸 조금 반영하고 있는 게 최근 미국의 완성첩체인 GM이나 포드모터스나 아니면 일본의 완성첩체들 도요다나 혼다 같은 곳들도 주가치를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PER 오늘 업데이트해 보니까 올해 실적 반영은 멀티브로 여전히 도요다 같은 경우도 11배 정도고요. 그 외의 완성첩체들도 불과 9배, 10배 정도 수준이라서 밸류에이션은 크게 부담 없으면서 실적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그리고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과거의 자동차는 좀 성장이 없는 산업이었는데 최근에는 수소자동차,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들이 그 성장을 조금 더 만들어내면서 릴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릴레이팅이라는 게 약간 저는 한쪽 어떻게 보면 전기차니까 또 미래 신산업이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릴레이팅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가도 또 안쪽으로 생각 드는 거는 어쨌든 그 자동차 만들던 회사가 예를 들어 내가 100만대 1년에 100만대 만들던 회사인데 전기차를 만든다고 해서 전기차가 추가로 20만대, 30만대가 쭉쭉 늘어나는 게 아니고 100만대 중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만 늘어날 뿐 전체 판매대수가 막 예를 들어 5년 전, 10년 전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차 가격이 그렇다고 막 내연자동차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아주 좋은 거면 몰라도 그렇지도 않을 텐데 그러면 릴레이팅의 정당성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까? 수익성이 크게 좋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대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기존에 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정체된 백그라운드를 보면 결국은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미 다 자동차가 있는 상황이라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자동차의 경과율이 더 높아지면서 예전보다 수명이 더 길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도 이미 다 샀고 자동차가 운행하는 것들이 수명은 더 길어지다 보니까 교체 수요는 더 장기화되는 거고 더 많이 세월이 지나 교체를 하게 될 건데 문제는 전기차 침투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폐차하게 되는 연한이 정책적으로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년 탈차를 10년 타고 바꾼다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정책 같은 것들에도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자동차가 20년 타든 25년 타든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면 최근에는 내연기관 차면 20년 이상 자동차 탄 거 무조건 폐차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연한이 정책적으로 조금 더 앞당겨질 여지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교체의 주기가 짧아지게 되면서 기존에 돌아다니는 내연기관 차가 폐차되면서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레이팅도 가능할 수 있다. 그렇게 평가들은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조금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애플카나 구글과 같은 기존의 IT 기업들이 자율주행차 산업에 지금 진입하면서 새로운 브랜딩화된 자동차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기존에 우리가 봤던 대로 벤치나 BMW 이런 브랜드들의 강자도 유지되겠지만 새로운 형태의 브랜드로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애플카라는 브랜드가 나오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자동차 시장 플러스 IT의 결합이라고 하면 아마도 밸류이시는 툴 자체가 기존에는 자동차 산업 제한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 밸류이시는 캐파가 열릴 수 있을 것 같고 테슬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반 자동차 완성자 기업들이 10배 정도 밸류 받고 있는데 새로운 성장을 보여줬을 때는 멀티플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왔듯이 애플카나 새로운 브랜드들이 나왔을 때 자동차 산업은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것처럼 꼭 10배 이하에 거래된 산업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새로운 전기차 모델들은 계속해서 아마 나오고 있고 또 중국도 진짜 걸음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중국 전기차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네. 개인적으로 만약에 자동 완성차 업체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고 하면 최근 시장에 관심을 안 받고 있는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도 일본의 완성차 업체로 최근에 생각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고 밸류이션은 합리적이라서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고요. 일본은 그런데 전기차 쪽으로는 그렇게 두각이 아직 못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완성차 업체 전반의 재평가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꼭 전기차 부문이라기보다는 완성차 업체 전반적인 밸류이션 밸류가 좀 높아져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접근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선물 살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은 아직까지 전일 FMC 영향력을 조금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럽 시장 현재 유로스닥스 기준이 한 0.2% 정도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이 일단 장 초반보다는 유럽 시장도 약간의 반등이 나온 모습이라서 아까 전 마이너스 한 0.5% 정도까지 밀렸다가 소폭 반등해서 마이너스 거래되고 있긴 했지만 시장 어쨌든 큰 변동성 없이 약간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도 아직은 약간 부담을 느낀 모습이고요.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 약간 마이너스 한 0.3% 정도까지 반등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0.6% 정도인데 나스닥 선물에 일단 약간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약간 밀려서 시작하지 않을까. 그래도 아주 강한 충격이나 시장이 당하거나 그 정도의 모습은 아니라서 선물 기준으로 조금 밀려서 시작하겠지만 오늘 장중 반등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해석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FMC라는 이벤트가 6월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고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시피 최근에 시장이 유동성에 많이 기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큰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6월 FMC회의를 사실 한 줄로 정리하면 연준조차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만약 일시적이지 않은 인플레이션이 관찰되게 되면 우리의 예상보다는 테이퍼링이 됐던 긴축이 됐던 조금 앞당겨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아마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관련 뉴스에 조금 더 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연준의 말대로 예상보다는 강한 인플레이션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것이다가 맞다고 하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거고요. 만약에 생각보다 강하면서 지속된 인플레이션이 나온다고 하면 투자자들은 부담을 좀 많이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여튼 오늘 좀 다른 날보다 더 주의깊게 살펴보긴 해야 되겠네요. 오늘 장은 변동성에 조금 노출될 수 있는 하루라서 조금 관찰은 필요한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중국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미국 선물 현재 상황까지 좀 살펴봤는데 어떻게 요즘도 주익장에 찾아오시는 객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거기에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의 분위기는 괜찮습니까? 피부로 느끼시는 분위기는 좀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영업 현장이 있다 보니까 현장의 고객분을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공감되고 분위기를 파악할 때가 많이 있고 연초 시장에 비하면 확실히 시장을 새롭게 진입한 투자자들은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투자자분들의 관심은 여전히 미국 시장에 압도적인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보다는 자신감은 조금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셨군요. 네.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요즘 동향까지 짚어주신 미래에셋증권의 우리 최홍섭 선임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정 프로님과 함께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만 얼른 듣고 와서요. 중국의 유망 테마와 종목들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치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투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여기 맨날에 신드리게 말해 우리 가치투자자film